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사가 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원숭이 두창 환자의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원숭이 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에 관해 알려진 것은 여전히 적습니다. 원숭이 어떤 규모로 감염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숭이가 닿으면 되는 정도? 동성애에서 뭔가 감염된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게 호흡기인지 성 접촉에 의한 건지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무슨 병인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희한한 이름의 이 전염병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게 5월 7일. 오늘 현재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47개국 4,106명에 이릅니다. 두 달도 안 돼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건데요. 그 속도가 무척이나 빠릅니다. 우려했던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첫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이 워낙 낯선 질병이다 보니까 억측과 오해도 많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관한 오해와 진실, 긴급 취재했습니다. 올해 유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곳은 영국. 세계적 확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은혜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정책과 관련해진 기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료가 최근에 새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진료가 영국은 전 세계에 따라서 가장 낮은 상승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You might have heard some news about a new infection which is starting to spread in the UK. No, it's nothing to do with COVID. It's a virus called monkeypox. There are now nine cases reported in the country. Now, the first case of monkeypox has been identified in Scotland, bringing the number of cases in the UK to 21.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두 달도 못 돼 영국 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9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정부는 원숭이 두창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원숭이 두창은 유럽과 북미 등 각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47개국 4,106명이 감염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어떤 병일까? 영국의 감염병 권위자인 폴 헌터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인간 두창, 즉 천연두에 대한 무서운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마로 불렀던 두창은 온몸에 발진이 생겨 높은 치사율을 보이던 공포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목숨은 구하더라도 두창 딱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영국의 제너가 소액에 걸리던 두창, 즉 우드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한 뒤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았고, 마침내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두창이 종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등 영장류나 쥐와 같은 설치료가 걸리는 두창이 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58년에 두창이 종식되기 이전에 어떤 연구실에서 보니까 사람한테 생기는 두창과 똑같은 양상의 피부 병변들이 원숭이한테 생기는 걸 보고 이건 원숭이한테 생기는 두창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많은 지역들, 특히 설치료, 영장류 이런 동물들을 중심으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생기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그 지역의 풍토병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1970년 콩고에서 9살 소년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인간에게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야생동물을 사냥해 판매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에볼라나 에이즈 같은 여러 바이러스의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원숭이 두창도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박어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원숭이 고기를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시미트라고 해서 시장에서 판매될 텐데 그러면 거기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형이 되면 여러 가지 타입의 동물들이 같이 시장 안에 머무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A라는 동물로서 B라는 동물로 감염이 되죠.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원숭이 두창에 발생 정보를 입수한 의료진이 출동합니다. 이 집에서는 아이들에 이어 어머니까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습니다. 온몸에 수포가 돋아나 있습니다. 제 부모에게는 지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는 지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은 열정에 기도되게 됩니다. 제 부모님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은 일어나기 때문에 제 부모님은 일어나서 고객의 눈에 감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중앙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은 증세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의 치사율은 최대 10%,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람들이 겁을 내는 질병이라 감염된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 sont 때에 비싼에서 중독소 stud집을 보도로 sistem이 정리를 써 있는идin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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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은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반면 서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제리아의 원숭이 두창은 1970년대 이후 사라졌다가 지난 2017년 3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중앙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에 비하면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들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대부분 완치된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의 치사율은 최대 3.6%, 중앙아프리카형의 10%에 비하면 한참 낮습니다. 나이제리아의 감염병 권위자인 오고이나 교수, 이 두 지역의 차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한 측면이 넘어간 지정анс dû 성장에 falling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은 경제적 기異 전국의 치사율이 강제적 위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올해도 연초부터 원숭이 두창이 유행했습니다. 5월 들어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확산됐습니다. 유럽에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의 증세는 어떨까 한 확진자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5월 HR Manager, James. 5월에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이 유행했습니다.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환자의 상태는 대부분 경미합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4천 명을 넘어선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유럽의 원숭이 두창은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들은 치사율 10%, 중증 환자의 사진 등 중앙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 자료를 인용해 보도해왔습니다. 전직 WHO 전염병 클러스터 총괄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헤이만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의 초기 증세는 천연두보다는 오히려 수두 증세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방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수두나 아니면 대상포진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퍼지는 파종성 대상포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환자들이 제일 간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입됐는데 국내 전파가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맞는데 이게 수두일까 몽키폭스일까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이 증세가 약한 서아프리카 유형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원숭이 두창 초기 증세가 대상포진, 또 수두와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질병들은 보통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수일 내 발진이 시작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은 특징적으로 림프절이 볼록하게 비대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손발바닥 발진이 흔한 반면 수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하라고 안내 중입니다. 이처럼 낯선 질병이다 보니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도 억측과 오해가 많습니다. 비말이나 공기로도 전파가 되는 건지, 정말 동성 간 성관계로 전파가 되는지. 저희 PD 수첩은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국과 스페인 현지를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영국의 휴양도시 브라이턴. 영국에서도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수자들입니다. 어떤 사진을 보면ın 실제로는 room인가요? 비교와 관련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방금 제생을 공주니당에서 원숭이었습니다. 일상에 급ten해서 인상으로는 음성되어 있죠. 제가 알고 싶지 않지만 이에요. 이 분은 사진만이 있고, 이런 분은 몬게니? 아마 인스타그램에 오는 인스타그램에 의해가 있다면 당신이 천국이 사진만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에 의한가 있는 사람에게도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의한 게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greenhouse가 많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도 위축됐습니다. 영국 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 그룹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은 언론의 보도 경향이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영국의 한 에이즈 자산단체는 성소주자들이 낙인 찍히는 것을 경계하며 자신들은 남성 동성애자 그룹의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을 낙인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을 남성 동성애자만의 문재인 양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한 확진자가 직접 나서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싸워온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숭이 두창을 남성하는 문재인 양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원숭이 두창을 남성하는 인도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전체 원숭이 두창 환자의 70%가 남성, 30%가 여성입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의 주요 전파 경로가 밀접 접촉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적 지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문제는 질축이 몇 번의 관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의 문제입니다. 헤드로세스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필이면 지난 5월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대규모 성소수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축제가 열리지 못했던 터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성소수자 축제가 원숭이 두창을 퍼뜨린 게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WHO 전염병 클러스터 총괄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헤이만 교수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한 기사였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발언을 인용해 성소수자들의 광란의 축제에서 원숭이 두창이 퍼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고위급 고문이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과 관련해 유럽에서 열린 광란의 파티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광란의 파티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 성관계에서 원숭이 두창 확산이 유럽에서 열린 두 차례 대규모 광란의 파티에 발생한 우연한 사건인 것 같다고 당시 성소수자 축제 영상입니다 광란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광란이라고 시작합니다 광란이죠 광란할 만한가 광란 막 나라는 인 ganz 후에 대해서ikupert 수만 명이 운집했던 축제.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른바 광란의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몰랐던 신종 전염병이 흘러들어온 것이 불운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른바 광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애자들이 이른바 광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헤이만 교수가 광란의 축제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됐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일까? 헤이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남성애자들이 이른바 광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and we'd like to hear more about it well that was a misquote because that was only one of many hypotheses you didn't really refer to those parties and gatherings as raves i referred to her a hypothesis actually the journalist presented to me her hypothesis and i said yes that could be one hypothesis that could be one possible way that amplification of transmission occurred but there's no proof of that and we notified ap that these were misquote the journalist said that the misquote came because the headline was put out by her editors and not by herself obviously we had some attention to her and we were lying about people from this he wanted to come back to her because the law is not the news but it's not been that é the 여러 가지 사실 중에 특정 몇 가지 사실만 딱 부각시켜서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왜곡 보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그것이 혐오 조장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결부가 되면서 그 특정 집단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더 음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질병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시각 자체를 처음에 딱 세팅을 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막아버리는 거죠. 심지어 광란의 파티를 넘어 성과 함께 파티 혹은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 퍼졌다고 동성애자들을 직격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네들이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질병에 전파가 됐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고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되든 너가 정말 질병에 전파자야 라고 하는 거는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방법이 과연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계보건기구도 적극 나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책임을 특정 집단에 묻는 보도는 혐오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 전역에서 260% 뉴욕시에서 360%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언론들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우한 바이러스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한 바이러스란 명칭이 편견과 혐오를 조정할 수 있다며 전염병 이름을 바꾸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에서 코로나19가 안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 노엘 씨가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낯선 사람이 다가와 얼굴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공격당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것이 칼부림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제나 양도 이유 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시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제주도를 축하했고 그는 해외에서 제주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에서 제주도를 쥐고 내 쪽에 제주도를 쥐고 이 뒤에서 제주도를 쥐고 제주도를 쥐고 제주도를 쥐고 그래서 제주도를 쥐고 이때 제주도 쥐고 그는 여전히 퇴근을 쥐고 전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시안 혐오 범죄,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혐오 정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